자산과 부채를 퉁치고 수익과 비용을 퉁치는 게 상계예요 전문용어로 퉁친다 영어로 넷퉁친다 그러는데 봐봐 여러분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자산이 5억이고 부채가 4억이래 자본이 1억이겠죠 상계가 뭐냐면 어차피 자산과 부채를 쳐로 퉁쳐서 부채는 영어로 만들고 자산 1억, 자본 1억으로 표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상계예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래 그럼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비용이랑 수익을 상계쳐서 수익만 1억으로 표기하자는 게 상계예요 자산과 부채를 퉁치고 수익과 비용을 퉁친다고요 그럼 상계는 IFRS에서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남자친구랑 결혼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야 나 1억 모았어 결혼하자 결혼했더니 사실 5억 모은 거였어 빚이 4억 있고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FRS는 상계를 허용하지 안 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는 뭘까? 중요하지 않아서겠죠 첫 번째로 예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예외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만약에 건물을 판대 건물의 장부 금액이 100억인데 이거를 처분할 때 12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정확히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현금 120억이 들어오고 건물 처분 수익으로 120억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건물이 장부 금액 기준으로 100억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뭐가 와? 건물 처분 비용으로 100억이 오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건물은 뭐해? 어쩌다 한 번 파는 거고 건물 판 가격이랑 장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팔아서 얼마 남긴 지가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네들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를 서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 현금 120억 들어오고 건물 100억 없어지면서 건물 처분 수익이 아니지 이익으로 20억 기재하죠? 이렇게 기재하잖아 이게 상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원래는 건물 처분 수익 건물 처분 비용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정보로서 돈 받은 거 돈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냐 통쳐서 얼마 남긴 게 중요하고 어쩌다 한 번 말씀하기 때문에 얘네는 IFRS에서 상계를 허용했다고요 상계 허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남아있고요 두 번째 보시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식품 회사들이에요 식품 회사 식품 회사인데 지금 소송에 걸렸대 내가 우리 음식 먹고 사람들이 단체에 식중독 다 걸렸대 소송 걸렸대 물어주게 생겼어 물어주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물어주게 생겨서 여기 비용을 미리 100억 정도 물어줄 것 같아서 비용을 미리 100억 잡고요 여기 부채로 이게 나중에 배울 충당 부채인데 부채를 배고 잡아놨대 제가 금융권에서 신용 분석 이런 거 강의 우리나라에 제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 회사들은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석에서 주석에 나와 있는 것 중인데 식품 회사 대출해 줄 때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봐야 될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식중독 걸려서 소송 걸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드러난 날 꼭 봐야 돼요 보험 안 드러놓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소송 걸리면 한 번에 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실제 대부분 식품 회사들이 보험을 다 드러놨다고 그럼 내가 지금 소송 걸려서 질 것 같아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 중에 한 80억 정도는 물어준다니까 그럼 보험회사가 돈을 물어줄 것 같대 보험회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요 80억 반대쪽에 뭐해 아싸 보험이익 그렇게 수익 잡아도 되고 네가 원하면 이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때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한 금액이라고요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이 두 가지만 IFRS에서 상계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더 있지만 하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한국채택국제위기준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냥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나와있고요 밑에 보시면 동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한 비용 수익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상계표시하여야 한다 나와있는데 얘가 여기 1, 2, 3번이라고요 지금 제가 1번이랑 2번은 얘기한 거고 3번은 얘기 안 한 거예요 3번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1번 보시면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한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요 말이에요 2번 기준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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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부채에 따라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 계약관계에 따라 보존받는 경우 지출을 보존받는 금액과 상계한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이거와 이걸 상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실로 비용 200원 잡아놨는데 보험금 받게 되면 요거를 별도의 보험금 수익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과 손실과 상계할 수도 있다고요 요건 나중에 충당부채 가서 배울 겁니다 여기 써놓으세요 그냥 충당부채라고 충당부채 가면 요거만 또 한 20분 얘기할 거예요 충당부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IFRS에서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상계가 뭐라고요 우리 집한테 엄마가 물어보는 상계 그치 그겁니다 그겁니다 상계가 뭐라고 자산과 부채를 퉁치고 수익과 비용을 퉁치는 거 웃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상계 표시가 있고 순액 표시가 있어요 상계 표시가 있고 순액 표시가 있다고 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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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친구 그 제 입사동기 주식 대박나고 뚜레주로 얘기했나요 안했나요 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뜻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자 늘 느껴요 제가 법인 입사했을 때 입사동기로 이제 법인 연수를 갔다고요 필리핀에 연수를 갔는데 제 친구가 안녕 윤도나 나도 성경관대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저 못 봤어요 그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성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갑다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 나왔고 뭐 회계법인 입사동기니까 친하게 되겠죠 친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보자마자 윤도나 반가워 나도 성대 나왔어 막 얘기하다 갑자기 야 다일라 피면서 전 담배 안 피는데 담배를 뺏어 야 윤도나 너 혹시 주식정보 아는 거 없니? 나 주식정보 아는 거 있어가지고 마통 1억 들어와서 몰빵했어 너도 할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미친놈이네 여기서 아니 아니 난 괜찮아 그랬어요 어 그래? 좋은 정보인데 아깝다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두 달 만에 두 배가 돼요 제가 옆에서 처음 봤어요 2억이 생긴 거야 나 통장에 지금 20만 원 있는데 2억이 생긴 거야 물론 마퉁 1억이니까 1억 갚아야겠지 2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같이 또 밥을 먹었어 친하니까 밥을 먹는데 윤도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야 너 주식정보 대박 하나 들었거든? 너도 해 나 지금 2억 넣고 주식담보로 1억 빌려서 3억 넣었어 너도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어 그랬지만 밥 먹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얘랑 다시는 말도 섞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투 던저러스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같이는 아니라면 폐가망신하겠다 이랬다고요 와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두 배가 또 돼 6억이 생겼어 내 통장에 6만 원 있을 때 6억이 생긴 거예요 빚 갚아도 4억이 남은 거지 아 그래도 낫놈은 낫놈은 게 이 친구가 아무 주식이나 하진 않고 확실한 정보가 움직이더라고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안 하고 그걸로 뭐 했냐면 경기도에 뚜레주로 빵집을 세운다고요 자기는 회계사 일하면서 이제 투잡으로 빵집 사장님이 된 거지 뚜레주로 사장님이 나는 지금 그 이 핸드폰으로 지금 이거 빵 이거 이거 쿠키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걔는 진짜 빵집 사장이 된 거지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왜 너무너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도 약속 있는 날 너무 술이 마시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되더래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옛날에 자기 집에 온 우편에서 기억이 난 거야 이 경기도권에 뚜레주로 사장님들의 모임이 있대요 같이 뚜레주로 사장님들이 모아야 힘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오늘이었대 너무 술 마시고 싶은데 약속 안 잡히는 날 그래서 에이 봤더니 마침 또 자기 동네들에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이나 마셔야지 거기라도 가서 술이나 마셔야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친구 나이가 31살이니까 이게 31살짜리가 뚜레주로 사장님이라고 보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아저씨들이 계속 말을 걸었다는 거죠 대꾸하기 싫은데 말을 걸으면서 아유 뭐하시는 분인데 벌써 이 얼른 나이에 뚜레주로 사장이 되셔서 아유 뭐하시는 분이야 내가 귀찮아갖고 그냥 아 네 저는 이게 제 본업이 아니라 사이드잡이고 저는 회계사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회계사? 와 마침 잘됐다 우리 오늘 여기 협회 총무 뽑는데 총무 하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걔가 너무 하기 싫었대 너무 하기 싫은데 아저씨들이 안 하면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됐다는 거지 컴배! 총무가 됐다는 거지 뚜레주로가 경기도권에 한 천 개 정도 있대요 지금도 그렇진 않은 많이 줄여져서 천 개 정도 있대요 걔한테 천 개의 기장을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 너 기장 한 달에 10만 원씩거든 천 개면 얼마야 1억이죠 내가 안 해 기장은 그냥 직원 뽑아놓고 한 달에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얼마 주고 정시에 퇴근시키고 정시에 퇴근시만 시키면 돼 가끔 밥 사주고 그럼 아무 불만이 없어 알아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죠 그거 기장 천 개 하면 그거 다 해봤자 비용 천만 원도 안 들어요 9천만 원씩 9천만 원씩 나 지금 통장에 9백만 원 돈 모았을 때 걔는 한 달에 9천만 원씩 떨어진다고요 너무 좋겠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주 만나주고 했는데 요즘은 만나주지도 않아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씩 술자리 만날 때 보면 나오는데 어이구 어이구 대표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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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사는 거지 막 이런다고요 그럼 걔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마냥 좋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마냥 좋지 말아 왜 안 좋을까 걔 고민은 뭘까 걔 고민은 뭘까요 거기 우리 사무실의 여직원들 사이에 권력함투 내 김과장을 찍어낼 것이야 막 이런 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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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대의 관심사일까요 최대의 스트레스가 뭘까요 뚫어주고 나 천 개 있으면 잘 되는 뚫어조들도 있지만 바로 옆에 빼봐 있는 트레즈들도 있다고요 장사가 잘 안된다는 데가 분명히 한 200개 300개는 있다고 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300개는 장사가 안돼 그럼 기장료가 밀린다고 근데 또 기장료 밀리는 걸 여직원 시킬 수는 없거든요 전화를 한다고 사장님 저예요 어이구 총무님 웬일이세요 아 딴 게 아니라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기장료가 안 들어왔던데 이런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 총무님 너무 죄송한데 다음 달에 한 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런다고요 거기서 정색할 수가 없다고요 아 예 다 힘들죠 요즘 그럼 다음 달에 주세요 전화 끊습니다 끊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가면 가게가 없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손상이라고 해요 돈을 날린다고 그럼 봐봐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기장 천 개 해줘서 돈 받을 돈이 여러분도 지금 빨리 세무사따고 빵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돼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었네 이러시면 안된다고 저도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하고 나도 빠바라도 빨리 차이고 나도 안 한 건 아닌데 사장님 인생이 이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자요 만약에 천만원 받을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실제로 이 중에서 200만원 정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200만원 정도는 이런 걸 미리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 처리를 우리 매출 봐봐 천만원 잡고 매출 채권 천만원 잡았어 근데 이 돈을 이 중에서 200만원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돈 못 받을 때 비용 처리하면 올해는 수익만 잡히고 그 다음 년도에 돈 못 받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비용만 잡히겠지 그럼 수익과 비용이 대응 안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연말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손상 차선으로 200원을 잡아줘요 비용입니다 비용 돈 못 받을 것 같은 걸 미리 비용 처리한다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니까 그럼 이쪽에 뭘 쓰던지냐면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렇게 얘는 계정이 뭐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그럼 실제로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자산 천억의 밑에 손실 충당금 200 이렇게 기재한다고요 재무제표에 그럼 실제로 매출 채권의 장보 금액은 얼마예요 800원이 되겠지 그렇죠 1000원이라고 공시는 하지만 이렇게 BS에 이렇게 공시한다니까 재무제표에 재무제표에 이렇게 공시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공시하면 실제로 받을 돈 1000원 있지만 이 중에 200원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비용 처리했어 그래서 실제로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은 800원이야 800원이야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액표시라고 그래요 이건 상계표시랑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요 상계는 자산과 부채 서로 반대되는 걸 퉁치는 개념이라면 얘는 실제로 내가 자산이 얼마인데 진짜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평가를 위한 표기방법이지 그렇죠 순액표기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표기지 상계랑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우리 이걸 배웠지 회계원리에서 재고자산하면 못 떠올라요 다름이죠 막 이럴 거예요 재고자산하면 못 떠올라요 트러플? 못 떠올라요 재고자산하면 우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있었잖아요 평가충당금 기억나시죠? 평가충당금 그것도 마찬가지지 기말에 재고자산이 천만원만큼 있는데 내답하면 700만원밖에 못 받을 것 같대 그럼 우리 300만원만큼 회계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손실 잡고 평가충당금 잡았지 이 평가충당금도 자산의 차감계정이라 실제 공식을 어떻게 했어요? 재고자산 천만원에 평가충당금 300만원 차감으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이 수백만원이 됐지 이게 순액표기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순액표기 오늘 집왔더니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순액표기가 뭐니? 엄마가 어저께 재정학 배우고 오늘 지금 배워 미쳐버리겠어 막 그럴 거예요 재정학 개개끼 막 그럴 거예요 순액표기가 뭐니?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수업을 잘못했나 보네요 끝나고 한강 가야겠는데 순액표기가 뭡니까? 자산을 평가를 해서 진짜 받을 돈 진짜 자산이 얼마짜리인지 보여주는 게 순액표기예요 순액표기는 뭐라고?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거라고요 실제로 천만원 있어도 진짜 받을 돈은 800만원밖에 안 된대 이렇게 표기하는 걸 순액표기라고 한다고요 상계랑은 전 다른 개념이겠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위에 여기예요 여기 120페이지 셀프스터디 1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상계에다 써놔 순액에다 써놔 뭐라고? 자산부채의 평가를 위한 표시법 자산부채의 평가를 위한 표시법이 순액표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계를 봤고요 잠깐만 하셨다가 보고빈도부터 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자산부채의 평가들은